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 사랑이에요 오늘은 제가 짜자자자 입양 하세요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로운 겨울 업데이트 뚜둑 새로운 겨울 빽 6종과 새로운 미니게임 4종과 스케이팅이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과 에어노까지 오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착착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사랑이 동생 승리입니다 엄마라고 적혀있는데 하하하하 그럼 한번 나가볼게요 자 마을로 가볼까요 오우우우워 눈내린다 눈 내린다 입양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진저 브랜드가 생겼네요 쿠키 진저 브랜드 여러분 맞습니다 이 진저 브랜드로 펫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저 브랜드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어떻게 구하는거야 사랑이래 따라오세요 자 마을로 가봅니다 가봅시다 뚜둑 이렇게 와일도 싹 바뀌었습니다 와 마을이 너무 이쁘다 여기 섬도 있고 와 진짜 이쁜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돼 먼저? 자 여기로 와주면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해 다 얼었어 여기 펭귄한테 가주면 돼요 펭귄 반가워 난 친구들이랑 즐길 수 있는 레이싱 코스 오비드를 만들었지 한번 경주해볼래? 저기 강에 벌써 만들어놨대요 대박 내가 만든 코스를 한번 뛰어볼래? 첫 경주를 마치면 파이블 진짜 불헤드렛 아 800 진저브레드 준비 됐어 예 자 간다 근데 사장님 노란거를 항상 통과해야돼 자 가자 여기 펭귄 드시고 한번 천천히 천천히 자 그럼 통과 그렇지 오케이 통과 그렇지 통과 오케이 자 노란색을 통과해야돼 자 진저브레드 친구들 먹고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와 오케이 아 저 펭귀를 아 미안해 나쁜 펭귄이야 미안해 다시 갑시다 진정하고 자 노란색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대 오케이 이 길로 가야되는 거야 그래야지 진저브레드를 먹을 수 있겠죠 800 800 800 줍니다 800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안마귀 돌고 오케이 오케이 가고있어 여기 올라 올라가고 오케이 통과 통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래야지만 80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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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저기 마지막 마지막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 들어왔어! 예! 자 그럼 다시 펭귄한테 가볼까요? 펭귄아! 반가워! 야호! 잘했어! 힘내지 않았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800 진저 브랜드를 줄게! 그럼 코스를 한 번 더 돌고 싶으면 나한테 오면 돼? 알았어? 친구들과 경주를 한 번 더 해봐! 와 진짜 많이 얻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얻었던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는 얻은 거! 이렇게 하면 또! 우와! 996!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어?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눈사람이 이렇게 됐는데요? 녹았어! 눈사람이 녹았네! 이봐! 좀 도와줄 수 있니? 알겠어!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쓱쓱쓱쓱쓱! 아 지금 눈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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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눈사람을 다섯 개를 다 만들어주면은 또 진저 브랜드를 줍니다! 아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눈사람! 또 어디 있지? 찾아오세요!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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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친구 좀 도와줄 수 있니? 알겠어! 쓱쓱쓱쓱쓱쓱! 자 눈사람! 두 명째예요 이제! 오케이! 또 어디 있으려나? 찾아야돼! 한 번 차를 타고 가봐야겠다! 차를 타고! 나의 멋진! 오! 스케이트보드! 어딨니? 또 찾아야돼! 여기있다! 오른쪽 오른쪽! 여기있다! 여기있다! 동무! 이 눈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네! 알았어!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 자 세 번째 눈사람 완성! 세 번째 눈사람 완성! 어디가니? 잠깐만 또 있어요! 네 명! 다섯 명! 자 둘 더 찾아야돼! 둘 더! 둘은 이쪽으로 가서 한 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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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잘 찾아야됩니다! 여러분들! 눈을! 잘 보세요! 크게 뜨세요 눈을! 자 어딨냐 눈사람 눈사람! 두 명 찾아야돼! 여기있다! 오른쪽 오른쪽! 여기있어요! 왼쪽! 네 번째! 동무이 눈사람 도움이 필요하네! 알겠다고! 쓱쓱쓱쇅쇅! 완성! 예! 자 눈사람! 네 번째 눈사람 완성!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네요! 너무 귀엽네요! 반가워요!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저기 또 있네요! 또 있다! 승이가 알려줬어요! 고마워! 승이가 벌써 만들었어! 이차! 쓱쓱쓱! 오! 오! 미션 클리어! 오! 300 진저브레드! 와! 3100! 와!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두개의 미션을 성공을 했구요! 자 이제! 이렇게 다시 차량을 타주고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되게 반짝이는 상자를 찾아야 돼요! 반짝이는 상자! 반짝이는 상자를 찾아야지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반짝이는 상자 찾으러 가요! 반짝! 이거는 반짝이지 않아! 이게 반짝이요! 반짝반짝! 이게 반짝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뭘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또 몇 개를 많이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렇게 쓱쓱쓱! 아 선물 상자를 찾는 거예요? 선물 상자! 오케이! 여러분! 눈 발사기에 네! 일부를 찾았대요! 여기서! 그러면 완성하면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반짝이는 상자! 반짝이는 상자! 반짝이는 상자! 저기 있다! 왼쪽! 왼쪽에도 있고! 이쪽? 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상자에요 아빠! 상자! 반짝이는 상자! 자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아 여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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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반짝이는 상자! 이번엔 어떤 부위일까요? 자! 자 이번에는? 또 일부! 오! 여기 일부를 찾았네요! 이번에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보니까 한 세 개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섯 개씩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마지막 아닐까 싶은데? 세 번째 같은데 마지막에 있으면 좋겠고 자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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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해야돼요. 남은 시간이 2분입니다. 자 남은 시간이 2분 하네. 클릭 클릭 클릭. 오 요거를 이렇게.. 녹여서? 녹여서? 녹여서 찾는거야 지금 어른에 갇혀있는 음식들이. 승희야 너는 이쪽을 맡아. 난 저쪽을 맡을게. 승희야 승희와 함께 협동해서 그렇지. 내가 이쪽 맡을게. 너 그쪽 맡아. 헛들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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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 알았어. 승희 괜찮아 누나가 도와줄게. 빨리 빨리 빨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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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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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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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자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 승리야 조심해 승리와 같이 하니 더 재미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 어려운 구간이에요 아 더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떡하지 빨리 빨리 승리야 누나 저쪽으로 갈게 자 이 음식들을 먹는거에요 네 그래야지 프리스토피리오한테 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스토피리오 음식을 가져가서 오케이 니가 이쪽으로 해 저 잘했어요 아이고 조심해 승리야 좋아 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너 먼저가 승리야 조심조심 너 먼저가 정말로 갈게 오케이 자 같이 같이 녹여주고 여러분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공있다 야 이 공조심하시고 승리야 공조심해 자 승리 공조심하고 사랑이 녹여주고 야 횃불로 얼음을 녹이네 여기 펭귄들이 프리스토피리한테 갖다주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열린 어른들을 녹여서 가 저쪽 먼저가 승리야 어 저기 승리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 돼 하틀 하틀 같이 녹여 같이 녹여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협동을 쓰면 돼 와아아아 짧고있어 니사랑 점수 자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18초 16초 자 과연 얼마의 음식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2분안에 다 찾는거죠 음식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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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 10초 9초 8초 7초 일단 최대한 많이 해야 돼 여기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오케이 206개 어 여러분 이렇게 피스토피리가 밥을 먹고있네요 너무 배고파 이따가 음식을 또 갖다주라고 하네요 우와아 야 근데 용하냐 이거 우와 네온용이야 네온용 와 여러분 정말 멋진데요 완전 멋진데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나가주도록 할게요 아니 저거 아 여기로 나가면 된구나 www 오우 오우 안ably 저희 메뉴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진짜 겨울 한 것 같아요. 위 좀 보자, 위에, 사랑아, 위에. 이렇게. 눈이 내려, 레디 고, 레디 고. 우와. 아빠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여기입니다. 우와, 여기 있다. 프리스터 퓨리. 아, 프리스터 퓨리. 이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정이에요. 그래서 31일 동안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는 이렇게, 800 러벅스입니다. 800 러벅스이냐 이거? 너무 비싸다. 어우, 비싸다. 그랬지만 그래도 한 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꾸메! 꾸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메하기. 따라라라라. 프리스터 퓨리.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완전 멋지네. 이렇게 저를 따라오는 모습이 되게 꾸불꾸불하면서 되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쵸? 한 번 안 해볼까요? 오, 안 하면 이런 느낌. 프리스터 퓨리. 프리스터 퓨리 아까 밥도 안 줬다, 사랑이가. 프리스터 퓨리. 고마워. 맛있게 먹었어. 와, 멋지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른 패트도 있는데, 이 다른 패트도 여러분들 제가 사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봐야겠죠? 눈사람이다, 눈사람. 여기 눈사람 있는데, 눈사람은 2000브레드네요. 2000브레드예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사보도록 할게요. 눈사람! 구메! 오! 이거 보세요, 눈사람. 너무 귀여운데요? 울라푸베. 우와, 너무 귀엽다. 울라푸. 이렇게 따라오는 게 너무 귀여워요. 한 번 안아볼까요? 네. 오,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넣어주고. 아, 근데 지금 여기에는 패트들 다 사보고 싶어요. 아니, 여기 올빼비도 있고. 어, 여기 다 있는데, 이럴 때는 제일 많은 3500브레드를 사볼까요? 그러면 5만 진저브레드를 주는 거예요? 오, 대박이다. 대박이죠, 여러분. 네, 대박이다. 최고의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 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가격. 3500브레드! 한 번, 지금 구매하기!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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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우와, 부잘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가. 5만 된다, 5만. 우와, 여러분들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걸로 사랑이가 사고 싶은 패트를 사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띠. 예띠. 예띠라는 친구를 한 번 사보도록 할게요. 네, 예띠는 얼마예요? 6,000이네요. 아, 6,000 진저브레드. 사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짜자자잔. 오, 여러분 이게 중가, 중가, 중가 이러는데. 아, 운동도 많이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어디 가니, 예띠. 한 번 안아보도록 할게요. 안으면 또 어떤 느낌인지. 오, 곰돌이 같아요, 여러분들. 귀엽다, 귀엽다, 예띠. 예띠는 초혁이에요. 오, 대박이 있나요? 오, 초혁이. 그리고 눈사람 고급팩. 고급팩. 그 다음에, 피스터 퓨리는, 피스터 퓨리는, 여러분 전설입니다. 전설입니다. 아, 레전드. 레전드리.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했던, 눈올빼미입니다. 눈올빼미는요, 만이네요. 비싸다, 얘. 얘 비싸다. 올빼미 살려니까 밤 됐어. 밤 됐네요. 그래도 한 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군매! 우와,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눈올빼미. 아, 귀여워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자고 싶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러분 근데 얘는, 어느 정도, 레전덜입니다. 아, 레전드야 레전드, 전설. 너무 이쁜데요, 근데. 오, 전설. 진짜 이게 원래는, 정글패스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눈올빼미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하얗고, 너무 이뻐요. 네. 이번에는 어떤 패스는? 오, 사양소? 사양소는 뭐죠, 여러분들? 한 번 사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니? 3500원. 자, 그래도 한 번 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매! 오! 사양소.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한 번 안아볼게요. 되게 무거운데요? 오, 여러분 너무 무겁습니다. 다 사는 거야, 패스? 대박이다, 사양소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장난감도 있어요. 아, 장난감도 있네요. 지판들도 있고. 이거 귀엽지 않나요? 이거 한 번 사볼까요? 그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연인 것 같은데. 인연. 팩이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400입니다. 400.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걸 사용하려면 패스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눈올빼미 친구를 빼주고. 자, 이제 마지막, 저기 마지막 하나 실화 소리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 패스 사고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여러분. 네, 그럼 패스 다 사는 거예요. 오,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자, 실화 소리까지 사면 다 산 거야. 아, 근데 얘는 너무 비싸요. 얼마? 4천이에요. 4천, 너 지금 3만점 있어, 얘. 그래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매하기. 오, 여러분들. 이 살짝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살짝 뿔 같은 게 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멋있는데요. 하, 와우. 진짜 여러분 입양하세요 대박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짱짱 좋아졌고요. 아, 진짜 너무 팻들이 다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가 겨울 업데이트에 나온 친구들을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미니게임도 너무 굿굿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겨울 업데이트에 한 번씩 놀러와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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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